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으로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쟁마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금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은혜와 함께 하신 성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곱 개 교회 중에 서문화 교회와 버가모 교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스크리스도에 대한 개시이고 예스크리스도로 인한 개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로마의 핍박과 또 이단들의 공격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들과 교회의 분열 그리고 사도들의 죽음 앞에서 흔들리던 이 교회에게 예스크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유일한 소망이고 또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불빛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어느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큰 음성이 나서 들어보니 두루마리를 기록하여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라는 명령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 내용은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 합니다 지금 있는 일은 지금 본 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것이죠 자기가 본 것은 예스크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붙들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스크리스도의 강한 손으로 일곱 교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일곱 별은 일곱 사자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성령이라 할 수 있고 천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교회를 지키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이제 주님이 지키시는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 일곱 개의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 2장과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본 것이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럽고 수고하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또 주변의 많은 공격들도 다 막아내고 악한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은 감정적인 우리가 흔히 불받았을 때 주여주여할 때 그때의 그런 처음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이 처음 사랑은 예수 크리스토의 복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큰 은혜로운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즉 복음에서 벗어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사하라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죠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서 저런 죄인도 살리셨음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라는 엄청난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죽는 순간까지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그 어떤 공로도 우리는 들이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먼지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쓰레기고 벌레들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 되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지체들 역시 주님의 존귀와 자녀임을 기억하는 복음에 늘 붙들려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 정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다 용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니골라당은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정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울타리는 있어야 됩니다 이 울타리도 더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가 너무 높으면 우리는 너무 외로워지죠 좋은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좋은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가 등장합니다 서문화 교회입니다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이미 1장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이야기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이 교회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 교회에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요 약속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죽었다 살아나심의 같은 맥락이죠 둘째 사망, 육체는 사망할지라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둘째 사망은 받지 아니하는 다시 다른 말로 영생의 삶을 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가 당한 일 그들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구전에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잔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문화 교회는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서문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나타난 2단 정도 혹은 유대인들과 같은 한 유대교의 한 분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의 그 신앙심이 너무 강렬하여서 로마는 유대교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서 유대인들은 훨씬 많은 종교적 자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유회가 종교 재판을 할 정도라면 얼만큼 큰 혜택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로마와 싸웁니다 자신들의 독립을 추구하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로마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항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기독교인들은 저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함께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유대교가 아니구나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생각했는데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지만 기독교가 새로운 부류로 나타나니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주로 섬겨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주로 섬기지 않는 거죠 유대교 안에 있었으면 주로 섬기든 안 하든 그들이 자유가 보장되었을 텐데 이들이 독립되어서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다 보니까 엄청난 핍박이 기독교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입니다 환란과 궁핍 엄청난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 사회에 소속되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엄청난 궁핍 속에 사나가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안팎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었는데요 회당에서도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많은 숫자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이었는데 유대교 사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거래할 수도 없고 직업을 굴해 구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로마 사회에서도 또 유대인 사회에서도 소외된 복합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는데 다른 교회든 교회들에 대해서 책망할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한 것이 아예 없습니다 환란과 핍박이 안팎으로 있는데 어떤 책망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위로가 필요하겠죠 앞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는 이 핍박이 결코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을 언급하십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앞으로 더 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 교회 전체가 핍박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몇 사람만 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핍박이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일 동안 환란을 당한다고 합니다 영원한 핍박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핍박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영원한 핍박이 아니고 제한적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부에 말을 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이 성경 구절이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리 성경들이 딱 들었을 때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걸 죽도록 충성하라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헌신에 비하면 그 제목이 늘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거였죠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일 열심히 하라는 말로 절대 들리지 않으시죠 지금 안팎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은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이 핍박의 주권자가 되시고 너희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충성의 비슷한 말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이 내게 허락될 것이다 아무리 핍박이 올지라도 이 핍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라 겁내지 말고 믿음 잘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허락될 것이다 이거는 오늘 본문과는 직접 연관은 없지만 뒤에 요한기술에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멸류관 성경에서 멸류관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생명의 멸류관, 구원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걸 다 합쳐서 영광의 멸류관이라고도 하고 황금 멸류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이 멸류관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생명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또 한국교에서 오랫동안 들었던 황금 멸류관이 개털모호자의 반대말 즉 죽도록 충성하면 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보상의 개념으로 이 멸류관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직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개털모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멸류관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에서 멸류관을 이야기할 때 생명 영생 구원입니다 이것이 큰 상금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상금 이 땅에서 이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상급 더 큰 상급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질서하네 누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이 땅에서는 차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거 말고 더 큰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이 뭐냐 하늘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 이걸 우리에게 추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계급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얻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신앙사연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소소한 그런 상급 말고 더 큰 상급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급 영생 생명 이것을 성경은 더 큰 상급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 엑스트라로 그냥 들으시길 바라고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 않고 믿음 잘 지켜라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교회를 의미할까요 이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었고 지금도 핍박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 공산정권에 의해서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교회에 대한 뉴스를 하나 봤는데 탈북하신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저 북한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믿음이 이어져서 4대째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 끝난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산당의 핍박과 많은 순교자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한다면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되고 또 이슬람 가족 안에서의 그런 내부적인 핍박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지고요 상거래도 하지 못하고 정선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그렇게 지켜내고 있죠 주님이 그들에게 권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곧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 교회는 300년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313년의 신앙에 자유롭게 되죠 우리에게는 잠시 기다리면 된다 이것이 1, 2년, 한두 달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30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은 조금은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은 반드시 제한적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도 이 서문화 교회 같은 신앙의 단계를 거치신 분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죠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가족 구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제주도에서 한번 설교를 하고 왔는데 청소년 집회였습니다 거기에 교사들이 있었고 청소년 집회의 소그룹 시간에 저는 교사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도 시족 불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시족으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한대요 그래서 처음 1, 2년 혹은 어느 기간 동안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그 시족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지고 그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살려고 하면 예수를 믿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예수를 저버리는 일들도 있는데 제가 만났던 제주도 토백이 그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에 그런 곳이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 지금 새벽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남편에게 맞으신 분이 계세요 짓밟혀가지고 허리에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실려간 그런 분이 우리 교회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신앙을 지켜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모습 너무너무 감사하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핍박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한국 교회에 이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배교와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의 시대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 믿는 이 믿음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저 이슬람권에 저 힌두교권에 저 공산국가인 중국 땅에 여전히 신음하며 고통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 어서 오셔서 저 새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어서 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핍박과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언제 이 시련의 날이 또 핍박의 날이 다가올지 모르니 우리가 이 평화로울 때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견고한 신앙으로 그 핍박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어서 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